최근 군사분계선 너머로 천 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 북한이 이런 추접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이후로 최악의 상황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이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 하필이면 오물풍선인 가운데 이대로라면 조만간 통일도 꿈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송출하는 것인데요. 한국은 꾸준하게 북한 체제를 흔들기 위한 심리전으로 이 대북확성기를 활용해 왔습니다. 총칼을 든 북한을 상대로 하루 종일 떠들어봐야 무슨 효과가 있나 싶지만 의외로 북한은 대북확성기를 진심으로 두려워합니다. 이번에도 대북확성기 방송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꺼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었죠. 한국은 꾸준히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다가 2018년 이후 남북 간의 관계가 일부 개선되면서 방송을 중단하고 최전방 24곳의 확성기를 철거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물풍선이라는 급떨어지는 도발 행위에 한국은 6년 만에 다시 이를 가동시켰습니다. 대북확성기는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북한 군인들의 마음까지 뒤흔들었습니다. 2시간 남짓한 짧은 방송이었지만 북한 주민들은 방송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BTS와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들이 군사분계선에서 퍼져나간 것을 들은 북한 주민들은 방송이 더 이어지길 원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는 체제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굶어 죽는 것을 봤기 때문이죠. 지금도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 콘텐츠에 손을 대는 것을 언금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다들 중국 밀수품으로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밀수품을 구하지 않아도 공짜로 한국 콘텐츠를 틀어주는 대북확성기가 반가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북확성기는 한국 콘텐츠 외에도 남한과 북한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확한 일기예보나 그날 장마당의 물건들 시세 같은 것들이 있죠. 북한 주민들은 조선노동당이 제공하는 일기예보가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애초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일기예보가 단순한 듯해도 사실 슈퍼컴퓨터를 동원한 첨단과학의 결정체죠. 북한의 일기예보가 맞을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북확성기에서 나오는 평양 날씨는 언제나 귀신같이 들어맞았습니다. 하루 단위도 아니고 시간 단위로 나오는데도 남한 확성기가 비가 온다고 하면 그 시간에는 틀림없이 비가 왔다고 하죠.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한테 남한이 얼마나 못 사는지를 평생토록 세뇌시키지만 확성기 방송 한 번이면 남북 간에 좁힐 수 없는 기술력의 격차를 한순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장마당 물가는 다른 의미로 충격을 주는데요. 말 그대로 그날 그날 바뀌는 북한 장마당의 물건 가격을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몰라도 속속들이 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장마당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을마다 따로 열리기 때문에 존재조차도 추적하기가 어려운데요.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원을 잠입시켜놨으면 그런 사소한 정보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싶어 북한 주민들은 공포감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그 정도 사소한 정보까지 세워나간다면 상대가 남한 스파이라 망정이지 조선노동당의 간부라도 됐다가는 하루아침에 아우지에 끌려갈 테니 말입니다. 결국 북한이 그토록 공을 들여 주민들에게 걸어놓은 세뇌는 대북확성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의 주민들에 한해서는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뇌를 통한 지배의 특성상 단 하나의 예외조차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고작 고성능 스피커에 불과한 대북확성기가 북한의 체제마저 위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오물풍선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던 이유도 사실 이 한국 문화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장마당 세대라 부르는 북한 젊은 층들은 이미 체제의 모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김정은이 장악한 북한 정부가 얼마나 허약하고 무능한지 잘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무역을 통해 자본주의를 경험한 이들은 외부에서 수입한 문화를 즐기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제일 인기 있는 콘텐츠는 다름 아닌 한국의 문화 콘텐츠입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나 음악은 순식간에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퍼진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테이프나 CD 등 구시대적인 저장 매체를 사용해 물리적으로 북한에 밀수입을 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USB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콘텐츠 전달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물리적인 매체를 이용해 한국 콘텐츠를 밀수입하던 시절은 북한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있었기에 이를 뺏어서 파기하는 것으로 한국 문화가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기술이 발전하고 밀수입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통제가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한 상층부 역시 점차 한국 문화에 젖어들면서 한국 문화는 이제 북한 중상류층에도 퍼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이 극대 노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아름아름 한국 콘텐츠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모든 북한 주민들이 한국 콘텐츠를 향유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 문화가 퍼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김정은은 올해 1월부터 강력한 문화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한국 드라마 시청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책정한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북한 중학생이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북한도 미성년자와 성인의 범죄 형량을 다르게 책정해 미성년자의 경우 5에서 10년의 형량을 부과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성인의 준하는 형벌을 가한 것입니다. 심지어 담임교원, 지역 청년동맹 책임지도원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드라마 유포를 주도했던 이들과 관련된 이들까지 전부 싸잡아 형벌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중학생의 가족들은 원래 평양에서 살던 특권층이었으나 드라마 전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양에서 쫓겨났습니다. 북한에서도 다소 과하다는 인식이 퍼졌을 정도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비판에도 한국 문화가 퍼지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를 괴뢰문화라 지칭하며 사상통제 및 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북한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로 북한 주민들은 아름아름 한국 콘텐츠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북한 관련 취재를 담당하는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가장 즐기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무려 49명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실상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북한 정권을 서늘하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당 체제인 북한에서 다른 당을 결성한 인물이 생긴 것인데요.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갖게 된 이들이 정당을 결성해 사람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북한 정부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당에 등장한 것이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부분이었죠. 이를 조사해본 북한 정부는 뒷배경에 한국 문화를 접한 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한 이들이 북한에서도 자유 질서를 세우자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일반 주민들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에서도 한국 문화에 젖어든 이들이 북한 체제를 부정하며 한국에서 사는 꿈을 꾼다는 것은 당의 국가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북한 정부는 당위원회 선전선동부를 동원해 모든 조직과 근로단체 학습과 강연 참가자 현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특별히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에 빠진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과 이탈이 심해지는 것을 목격한 북한 정부가 통제를 위해 단속의 끈을 더 세게 쥔 것이죠. 북한이 작년과 올해에 이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오물풍선을 날리며 대외적인 퍼포먼스에 힘을 싣는 것은 이러한 북한 사회의 동요를 감추고 내부 인민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위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에 대고 소리를 치고 자국 상황을 좋게 포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죠. BBC는 작년 6월 북한 주민의 실상을 취재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실태가 담겼는데요. 1990년대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 북한은 장마당 체제를 인정하며 박살난 자국 경제를 대체할 목적으로 장마당을 정치적으로 이용, 중국과의 교류로 겨우 경제 상황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중국과의 교류가 중단되고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죽어가자 신락 같았던 경제 발전의 기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중국 국경 지대에서 장마당을 운영하던 북한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죽는 이들이 속출했다고 하죠. 일부 주민들은 김정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드는 것처럼 차라리 전쟁을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이 될 테니 전투식량이라도 끼니 챙겨 먹을 수 있게 될 것 같다면서요. 총알바지가 되어 죽게 되더라도 가만있으면 어차피 당장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으니 제발 김정은이 좋아하는 적화 통일 전쟁 좀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죠. 북한 수뇌부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 다른 꿈은 없습니다. 그러니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떠나거나 제3국을 선택해 도망쳐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점점 심해지는 통제를 뚫고 한국으로 도망친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북한 동포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탈북민 채널에서는 한국 실상이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하며 충격적인 한국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탈북한 이후 한국 농촌을 찾아갔던 한 탈북민은 한국 농촌은 한국 도시와 달리 가난하고 북한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농약을 뿌리는 데에 드론을 띄우는 것은 물론이고 비싼 농기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과 달리 땅도 고앗기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북한은 땅을 일구려면 땅 속에 숨은 돌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럴 필요 없이 농지라면 어디라도 흙입자가 고운 것은 물론 돌도 없어 농사짓기 너무 좋은데요. 그걸 보고 한국은 별세계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한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다시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튜브 영상들이 다시 북한으로 전파되는 등 북한 사람들의 일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 머자나 북한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